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나미 오늘 먹을 음식은 편육이에요 그냥 편육 매콤한 편육 그리고 장수막걸리 새우젓 마늘 앞에 쌈장이 있어요 그리고 김치 잘 먹겠습니다 끝!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우젓 색 식용유 새우젓 매콤한 치즈맛 거품 말 선생님 이건 저는 새우젓 새우젓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알고 계세요 새우젓 매운 거 새우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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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은 중간에 고소하기 짠 arms 1 3 삼겹 brightness homo genera 초콜릿 초콜릿 와... 멀어... 매콤달콤달콤 맛있어 편의적도 맛있고 막걸리도 맛있고 편의점 어지러운 것 같아요 김치 저희 어머니 김치 제 거래 샤워 맛있게 먹으라 샤워 쌈장에 찍어서 먹으면 새우젓이랑 먹으면 김치랑 먹으면 쌈장에 찍어서 먹으면 쌈장이랑 김치랑 새우젓 중에서 다 맛있어요 새우젓이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드름 한 번만 할게요 막걸리가 탄산이 좀 있어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마주스 아삭아삭 아삭아삭 치즈볼 맛있다. 치즈볼 오징어 아삭아삭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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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어 어떻게 잡아 이거 됐다 그래도 좀 한 번 잡아줘 제발 빨리 빨리 바라파 그래 됐다 여기가 안파요 맛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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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이 조금 맵다 마늘이 너무 매워요 맛있게 잘 먹었으면 다 먹어요 뱃뱃뱃 뱃뱃뱃 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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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얼굴이 빨간데 안 취했어요 하나도 아시겠어요? 매워요 마늘 안 먹을거야 탈락 탈락 화이트 아 이게 뭔지 물어봐서 먹어줬어요 매콤한 편육 이거 먹으면 막걸리 한 병인데 괜찮겠죠 나 막걸리 한 병 먹은 적이 없어서 잠시만요 도수 좀 먹어먹을게 몇 도야 알겠어 알겠어 맥주보단 세고 소주보단 약하네요 잠시만요 아니 내가 막걸리를 한 병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소주는 먹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먹겠습니다 네 네 맛없는데 맛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맛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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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흥 간장 찹쌀가루 입이 빨개졌는데 저 안 취했어요 이건 다 먹을게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얼굴이 너무 빨간다. 으흠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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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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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세요 인테리어 소품이야 기타 안쳐봤어요 저걸로 사람 머리를 내려칠 수 있어